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보금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기도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 저에게 말씀을 주셨죠 영적인 전쟁이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저는 기도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나 천군 천사를 파송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나타난 성룡 역사를 얼마나 우리가 체험하느냐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나타나느냐 이게 기도 전쟁이고 영적인 전쟁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번 주 강단도 말씀하셨죠 주의 길을 준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영의 눈을 열고 우리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제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선지자적 사명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번 대지를 얘기하면서 왕적인 사명, 제사장적인 사명, 선지자적인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적 사명이 뭡니까?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약성경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지금 보고 있는 세례요안 아닙니까? 세례요안이 어떻게 선포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주시는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단임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 말씀의 흐름을 탄다 내가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적 사명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중부자의 역할을 해요 한마디로 우리가 1인 1교회화를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거나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기도하거나 또 전도 대사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게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왜냐면요 내가 기도함으로 말면 그 영혼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 영혼 영적인 눈이 얻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렇게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럼 왕적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죠 근데 그 만왕의 왕으로 오신 증거가 뭡니까? 그냥 왕이라고 하시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세요 그 왕이 어디 계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계시죠 그래서 나의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방해하는 내 개인의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룹의 여러 가지 지역의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흑암을 결박하는 것 한마디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나에게 주신 신문과 권세를 사용하는 것 그게 왕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선지자적 사명 제사자적 사명, 왕적인 사명을 다 감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치유자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게 영적인 치유자예요 아 내가 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왕, 선지자, 제사장적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있구나 그럴 때 근본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끄러운 이 시대에 유일한 백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 그런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에베소서 6장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 압니다 기도의 중요성 압니다 근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생각할 때 저는요 구의학 성경에 야곱이 많이 생각납니다 야곱은요 지질이 기도를 안 하던 사람 중 하나였어요 언제 기도하냐? 진짜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공식적인 기도가 야곱의 인생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공식적인 기도가 언제냐?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형 에서와 싸웠습니다 사기 쳤습니다 20년 만에 화해를 합니다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대요 군사 400명이 군악대가 될 수도 있는데 무조건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공식적인 인생 기도를 드리죠 또 30년의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어요 전세계 대흉년이 닥칩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봐라 명령을 합니다 근데 또 아들들이 오더니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곡식을 준다는 거예요 엄청난 위기를 만났죠 야곱이 또 인생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모였습니다 야곱같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요 절박한 기도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보면 기도와 간구 간구라는 의미는요 정말 긴급한 탄원 간청을 담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기도한 게 아니라 절박하게 지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개인 문제에 왔을 때 가정 문제에 왔을 때 절박하게 기도하죠 근데 그뿐 아니라 이 절박한 영적인 사실을 알고 절박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하죠? 항상 성령 안에서 또 항상 힘쓰며 항상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기도해야 되겠죠 즉 24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단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복음치와 24 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 제자의 특징이 뭡니까? 그냥 24 제자 구호 외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24 기도하는 사람이 24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4시간이 있어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24 기도의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헬라에 보면요 시간을 나타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시간이 시간이잖아요 근데 헬라에 보면요 카이로스 또는 크로노스라고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크로노스는 뭐냐?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크로노 일반적인 24시 시간을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24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4 이 시간을 하나님과 얼마나 소통하고 무시로 교제하고 기도하느냐 이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카이로스 시간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25 영혼의 응답입니다 25라는 것은 우리의 개념이 없는 단어예요 25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성령이 개입하시는 주의 천군천사가 파송하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25의 응답 영혼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뉘에미아가 그랬습니다 뉘에미아 어떤 상황이죠? 태어나 보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의 속국이 됐습니다 포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 뉘에미아는 사용하세요 최고의 직분 페르시앙왕의 술관원이 됩니다 먹고 살 걱정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부터 동생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어떤 소식을 전해야죠? 예루살렘이 불탔다 자기는 지금 이미 성공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불타고 있대요 그때 이 뉘에미아가 무엇을 하냐 집중하면서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자기의 마음이 있던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왕뿐이에요 페르시아 왕뿐이에요 기도하면서 뉘에미아가 실수를 하죠 원래 뉘에미아는 왕의 포도주를 따라 드릴 때 얼굴에 수심을 부딪히면 안 됩니다 왕의 기분을 다 맞춰 드려야 돼요 그런데 왕이 딱 알아차렸어요 너 얼굴에 걱정이 있다 너 무슨 문제 있지? 그때 뉘에미아가 뉘에미아서 2장 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기의 표정을 들켰어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까? 호의를 베풀어요 그때 지금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과 대화 중에 24시 즉시로 무시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뉘에미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24기도의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래서야 우리는요 모든 것을 기도자리로 만들어야 되고 모든 것을 개인 기도실로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침에 샤워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우리가 씻지 않습니까? 이 샤워실이 저녁에 샤워할 때 그 샤워실이 개인 기도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퇴근, 아침에 출근, 그 다음에 또 저녁에 퇴근할 때 얼마나 우리나라 서울이 많이 막힙니까? 아 차가 막히네 짜증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샤워실, 버스, 지하철, 개인차가 모두 개인 기도실이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 중보기도 부탁입니다 아 긴급한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요 지금 큰 문제가 없더라도 이 영적인 상황을 깨닫고 내가 정말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중보기도를 지금 바울이 부탁합니다 본문의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이 18절 중하반부에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다음에 19절에 뭐라고 하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우리는요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 좀 내 교만한 거 아닌가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게 그 대단했던 사도 바울도요 자기를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인도와 힘이 없으면 성도님들의 기도의 배경이 없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나약한 인간이다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녀들이 시험 성적이 어떤지 중요하죠 자녀들이 무엇을 먹는지 중요하죠 자녀들이 좋은 옷을 입어야 되겠죠 근데 더 좋은 게 뭐죠?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게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한 부모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성령 충만의 비결 너무나 단순해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집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담당 교육자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 부탁을 많이 하고 다니세요 내가 이런 일이 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죠? 소그룹에 들어가 계셔야 돼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아니 이 큰 교회, 이 좋은 교회에 묻어 다니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아 그냥 내가 이번에는 직분을 안 해 무서워 다니시면 나를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달합방을 해야 돼요 지교회에 가야 돼요 여러 가지 소그룹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 모임에 가셔야 돼요 주의라크 교사로 섬겨야 돼요 성가대로 섬겨야 돼요 여러 가지 많은 직분을 맡아야 돼요 왜? 우리가 직분을 맡을 때 가장 먼저 이 직분이 뭐가 중요하죠? 직분을 맡은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서로의 이야기를 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소통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그만큼 비참한 게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중부 기도자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중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상대방한테 기도만 많이 해달라 그러면 별로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 사도바울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사도바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도바울은요 옥중서신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곧 겨울도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지금 감옥이 춥습니다 날씨를 주관하여 주셔서 봄같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운동도 못합니다 밥도 못 먹어서 건강도 허약합니다 체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요 바울은 안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육신적으로 우리 부족한 것도 그려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사도바울의 오직이 무엇이냐? 오직은 복음 전파뿐이에요 나로 담대히 이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우리가 육신적인 부분도 의식주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날 오직 성령 주만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죠? 내가 강단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예원교회의 성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예원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원교회의 성돌로서 가장 정확한 말씀을 단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신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근데 우리가 개인양육을 할 때 달합방을 할 때 주교회를 할 때 여러가지 말씀 포럼을 할 때 강단 말씀이 빠진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확한 성룡인도는 강단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도요 중부기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이 영적인 전쟁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아 24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아 내가 교사로 또 지교회로 달합방으로 성가대로 소고룹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놀러가는 거 아닙니다 가서 원레스하고 침묵도 다지죠 근데 함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잖아요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동력자들을 많이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목회의 정신이 그대로 담긴 성경이 디모대 전서입니다 왜냐 디모대 자기 후배 목회자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디모대 전서는 또 첫 번째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가장 첫째 글 디모대 전서 1장은요 그냥 인사고요 2장부터 본론이 등장합니다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대 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게 무슨 말이죠? 목회자 디모대에게 이야기했어요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중부기도다 사역에서 가장 기도한 중요한 것은 강단의 흐름을 타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성룡이 역사하시는 기도 속으로 다 들어가시길 추천하겠습니다